자 여기가 F1 레이싱 서킷 인데 이제 한달이 지났나 아직 한달이 지난건 아닌데 지금이 4월 20일이 니까 한달이 지난건 아닌데 벌써 이 펜스를 다 없앴어요 아직 저기 저런건 남아있네 요쪽에 뭐 이런거 요런건 아직 남아있네요 요기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 타이어 자국 그대로 남아있네 아닌가 이건 F1 타이어 자국이 아닌가 맞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여기 여기가 F1 레이싱 그대로 컸었는데 요런건 아직 남아있고 여기 공사하면서 제거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여기가 지금 평소에 평소에 여기가 제한속도가 40km 에요 여기 아직 공사하고 있네요 여기 이런거 여기 여기 펜스 아직 남아있고 이쪽에도 펜스 남아있고 여기 뭐 스탠드 같은거 놔뒀던 자리 여기 코더를 몇 킬로로 돌았을까 그때 여기 이제 관중석 의자 있던거네 여기 이쪽 스탠드는 그대로 남아있네 다 다 여기가 이제 콕핏이라고 그러나 여기 찼떡 고치인데 그 타이어 교체하고 그러는데 이쪽은 다 남아있네요 그대로 근데 이건 원래 건물이 원래 이렇게 늘 있는거고 이쪽이 남아 요게 보통 없었는데 여기 어떻게 가야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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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중석 여기가 자동차 수리하러 들어가는데 여기가 레드불 존인가 그래서 여기가 아마 제일 비쌌었죠 제일 비싼 자리가 여기였던거 같아요 여기 뭐 사람들 뛰고 달리기하고 그러고 있네요 와 저쪽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 하여간 뭐 이정도 되네요 감사합니다.